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 지켜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 지켜주세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돕지? 그냥 주님하고 울기만 해서 하늘 보고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보호해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exk